일단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해볼까요? 네 가볼게요 아 이게 나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보여줘야 되니까 부담이 되네요 아 그래요? 뭔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게 아니라 아직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완벽주의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할 수 없죠 큰일 났네 좋아 아이들 알턱 어 우리 denk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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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다가와 비슷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 더 쓰려고 해주셔야 돼요. 귀를 쓰려고. 앞에는 울림을 주는 정도로만 갈 거예요. 뭔가 앞에서도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가세요. 그러니까 이게 발이 바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페달을 반만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빨리빨리 들고 티나지 않게 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팍팍 들면 아무래도 너무 이 끊어지는 부분은 티가 나죠. 여긴 아예 저는 페달 없이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라를 치고 나서 무조건 밟으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꾸밈음에서 동시에 들어가시면 딱 끝났죠, 여기서는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저분이죠. 맞아요. 얘네랑 치고 나서요. 맞아요. 무조건 중요해요. 저도 사실 이거를 체크해서 없는 게 아니다. 일단은 스타카토는 거의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향해서 가는 느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너무 페달이 과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없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면서 페달을 놓거든요. 저는 여기는 그냥 떼고 이 라솔파에서 크르센도 밀어주기 위해서 그 정도만. 아 근데 이쯤에서 뭔가 페달이 과해지면은 이게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. 네. 미래 도시쯤 이쯤에선 좀 과하다 싶으면 바를 넣어요. 어떤 게 나으세요? 어떤 게 나으세요? 그러면은 조금 깔끔하게 나으세요. 그러면은 페달을 조금 덜 쓸게요. 아 그런 거예요? 그 제가 중간중간 페달 아주 얕게 쓰는 곡 들으실 거예요? 앞에만 살짝만 해서 밟을 수 있어요. 여기 바로 봐야 돼요. 여기 바로 봐야 돼요. 이쯤에서 소리가 울린다 싶네요. 여기는? 여기도 고민이었어요. 너무 이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너무 방정맞게 치는 거예요. 방정맞게 치는 거예요. 방정맞게. 뭔가 방정맞은 거 같아요. 처음엔 괜찮은 거 같아요. 페달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페달이 정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가요. 여기는 아예 없이 가는 게 좋아요. 왼손 때문에 여기도 페달 없이 클래스도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여기 끝에서만 따주시고 여기 끝에서만 따주시고 빨라질 때 그렇죠. 떼고 다시 페달은 지금 제가 대충 그려놨는데 참고해서 보시고 귀로 듣고 이상하지 않으면 여기도 빠질 수 있어요. 네 일단 해볼게. 들으면서 해볼게요. 네. 그러면 이제 소리 관련돼서 조금 박자는 맞춰지고 뭔가 흐름은 타시는데 중간중간 소리가 빠져요. 제가 보니까 소리를 너무 세게 꽝꽝 치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이게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면 빠지는 걸 선택을 하는 거 같아요. 제가 너무 세게 치기 싫으니까 살살 치다가 빠지는 거 소리 조절을 하다 보니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아요. 아 작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예 붕괴지거나 빠지거나 네 이것도 이것도 파솔라 한데 제 생각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이 이게 들려야 돼서 그게 맞아요. 얘는 보존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얘를 또 너무 꽝 치기가 싫은 거예요. 일단은 앞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는 계속 좀 빠지는 게 아쉬워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차곡차곡 쌓여서 B까지 가요. 레 를 조금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D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귀에 관계없는 거예요. 생각하신 거 이상으로 둘을 치고 나서 숨을 이렇게 참듯이 여기는 좀 뭔가 많이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고 건반도 최대한 이제 밀착해서 터치를 손끝으로만 힘을 주셔야 돼요. 여기 다시 해볼까요? L 이렇게 뭔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.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빠져요. 엮어 엮어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틀리고 틀리고 하니까 이게 듬성듬성 보레랑 미파 보레랑 미파 선 조금 더 피울 수 있어요. 그렇죠 릴렉스 지금이 좋아요 잘했어 지금 정도 여기를 조금 더 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릴렉스 근데 이 릴렉스가 보시면 밀착된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괜찮아요 릴렉스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안 돼요 절대 릴렉스 오 저 편해졌어요 다음 여기도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좀 더 어려워요 4번을 쓰고 나서 여기 손목 올려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치시면 당연히 약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 고민이었어 좋아요 지금 아 조금 들어야 되는구나 살짝살짝 드셔야지 조절을 조금 보낼걸 왼손은 어떠세요 이 부분 조금 더 그래서 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근데 가운데 도착해주세요 얘는 C부터 바로 치우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여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돌체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가 나와야 돼요 C는 얘가 쳐들리라서 여기를 조금 호흡하고 가시는 것 같으세요 조금 호흡하고 가시는 것 같으세요 이 정도? 팔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오른손은 좀 더 요구 차우면서 좀 터져놓으셔도 돼요 얘가 왼손 맞추면 일단 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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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고받고라서 여기가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가 있어요 스타크봅이 이게 아니라 톡톡 톡톡 튀는 느낌 네 맞아요 그래야 되겠다 아 바뀌어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너무 하듯이 가서 지금 뺀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빠지듯이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어 아니요 막 괜찮으시면 되세요 네 네 이상하진 않으셔서 이 정도면 돼요?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